산성이는 이제 전 격투기 선수지만 은퇴 경기에서 했던 그 글러브 도둑맞았다는 걸 참았었어. 진짜로? 원래는 은퇴를 할 때 선수들이 글러브를 내려놓은 게 은퇴 표시잖아. 그래서 글러브를 벗어서 내려놓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팬들이 환호를 해주니까 이렇게 손 들고 가다가 이거를 손을 채서 글러브를 가져간 거야. 아 진짜? 아 그럼 XXX 올라온 게 저건가? 당X마켓에서 본 거 같은데? 그건 진짜 매너 없다 그치? 그것 때문에 얘가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개 가지고 뭐 해 해서 그것도 그냥 던져버렸어. 그때 얼마나 정신 없었겠어.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? 은퇴 그런 거 없는 게 너무 아쉽다 해서 나중에 그것 좀 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돌아왔어? 던진 거 받은 사람은 너무 고맙게 해서 한국 분이라서 지금 미국에 있는데 오시면 이제 돌려주시겠다.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하게도 그럼 제가 또 선물을 드리고 뭐 해야 될 거 같아. 그치. 근데 이제 가져간 애는 이제 아직 연락이 안 왔지. 그치. 근데 또 좋은 거는 마지막에 할로웨이랑 싸웠는데 할로웨이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글로브라도 좀 보내줘도 되겠냐? 어우 난 너무 고맙지. 그 사람이 엄청 막 리스펙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. 엄청. 할로웨이가 멋진 사람. 진짜 멋있어. 더 멋있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하와이에 산불이 났단 말이야 그 당시에. 엄청 크게 났대.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보답할 수 있는 게 내가 산불에다가 2만불을 기부를 하겠다. 와우. 그랬는데 더 멋있는 건 이게 힙합이야. 그래도 자기도 같이 하겠네. 2만불을. 와우. 같이 찍어. 너네 지금 기부했다고 자랑하는 거 궁금해. 멋있지 않아? 멋지. 글로브로 시작돼서 그렇게 해가지고. 아니 밀도우비. 자연스럽다. 멋있지 않아? 난 이거 엄청 뭐야. 서로 서로 포장하는 방법을 안 해. 여기 멋있는 거를 막 호응 안 해주는구나 여기. 글로브 있잖아. 두 개가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한 개가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잔승에 어떤 긴장감이 생기면 그 하나가 미완성 있는 게 더 이야기가 돼. 더 큰 픽스토리가 될 거야 막. 그렇지 그렇지. 그러면 장훈아 너는 은퇴 경기했을 때 은퇴 경기했을 때 목포우대 누구 줬어 이거? 은퇴 마지막으로. 누가 낙하채 간 거 아니야? 목디스크에 있는 거니? 목포우대 우리 집 장식장에 있고. 그래. 공은 생각을 못 했어. 근데 공은 없고. 운동화. 마지막 신었던 운동화. 신발은 우리 집이. 옷. 유니폼. 유니폼 없어? 최희한 감독님은 어디 있어 그럼? 장훈이 그죠?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너 굉장히 좋아하시대. 난 뵙고 싶어. 방송. 모든 방송에서. 뵙고 싶어. 모든 방송에서 본인 이름 나오는 경우는 얘가 얘기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. 재범아. 아는 형님이 전 세계에서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거든. 왜냐면 예전에 샤키라가 답장하고 막 그랬잖아. 여기 나와서 샤키라 노래 불렀던 가수한테. 재범이가 영어로 글러브 가져가는 사람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영상 편지 하나 남기면 돌려주지 않아? 그럼 해보자 그냥. 그냥 해볼까? 혹시나. 뭐든지 해보는 거야. 혹시나. 근데 나 요즘 영어 잘 못해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18년 살았어 진짜로. 더 오래 살았네. 정확히 반반이야. 헤밤은 내가 잡아줄게. 혹시 틀리는 거 있으면 알려줘. OK. So whoever took Korean Zombie's UFC glove at the event. Please. If you could return it to him, it would be much appreciated. Thank you. 나 멋있다. 짧게 가는 거지. 진짜. 근데 찬성아. 2라운드까지는 난 분명히 너한테 승상이 있다고 봤거든. 나도 그랬어. 2라운드까지? 근데 3라운드 때 뭔가 네가 끝내려고 하는 느낌을 난 받았어. 그냥 시청자로서. 당연히 끝내려고 들어가는 거고. 제가 다 쏟고 싶었지. 아 3라운드 때. 3라운드 때. 무슨 뭐 어떻게 얘기할 거야. 만약에 이제 네가 지면 은퇴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. 그래서 그만할게요. 어? 그런 약간 진짜 전설적인 커리어를.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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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끝낸다고? 그만할게요. 그래서 아이 설마 했는데. 그렇게 한 거지. 딱 멋있게 딱 싸웠어. 아주 아쉽게 졌어. 딱. 뭐 이제 그. 뭐 어떻게. 그만할게요. 뭐 이러면 뭐하고. 어. 그만할게요. 초반에는 진짜 나도. 진짜 그렇게 얘기하네. 좀 놀랐어. 어. 그렇게 한다고? 근데 나중에. 글럽 딱 내려놓고. 절하고. 와이프 누나랑 딱 안고. 거기서 이제. 모든 사람들이 다. 많이 부렀지 사람들. 많이 부렀다. 네. 막상 돌려보니까. 그게 되게 찬성이 다워서. 잘한 것 같아. 그리고 그게 또 밈이 많이 돼가지고. 사람들이 막. 술 먹고 막. 그만할게요. 그 물 마실게요. 그걸로. 설거지하다가. 고무장갑 벗어놓고. 찬성이도 딱 섰을 때 그런 거 있어. 기운 이런 거. 야 얘는. 그 전투력 같은 거 있잖아. 측정. 셔르르르르르르르 올라가는 거 있잖아. 스카우트처럼. 근데 나는 그게 직업병이야. 그러니까 사람들 밖에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. 전투력이 보여요? 거의 대부분 다 맞아. 이 사람은 진짜 싸움 잘하거나 운동신경이 좋거나 이렇게 있는데 그래 격투기 선수들은 처음에 딱 올라가잖아 그래서 상대방 오늘 그 컨디션 알아보려고 입을 한 대 맞아본대. 아 이거 말도 안 되지. 한 대 맞아보고 아 오늘 이겼다 졌다. 말도 안 되는 거지. 왜 맞겠어 그지? 안 맞아봐서 그랬지. 우리 박스에 아 얘는 1초 컷이겠다 이런 애들 보일 거 아니야. 여기도 다 보이지. 딱 봤을 때 누가 제일 약체인 것 같아. 야 나도 홑힌다. 우리 누리는 머리채 잡아. 근데 1, 2, 3등은 확실하고 도렁이, 장훈이, 수근이. 이렇게 가시면 1, 2, 3은 확실하고 근데 수근이가 왜 3등이야? 저기 운동신경이 딱 있어 보여. 운동신경이 있어. 하고 이제 그 짤들이 많이 돌아다녔잖아. 날라다니는 거. 그러면 찬성아. 재범이랑 수근이랑 붙으면 어느 정도 누가 더 센 거야? 아 재범이 세지. 에잇? 아 그래. 같은 나이 때부터는 쟤 시작하면 끝나지. 그럼 같은 나이로 가야지. 20년 전에. 재범이가 몇 년을 배웠는데 격투기를. 배워도 이제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갔고 많이 갈 수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찬성이는 모든 사람을 UFC 챔피언처럼 훈련을 시켰. 될 것처럼. 그러니까 이게 나는 선수 아닌데 나는 재미있어서 운동하러 온 건데 이제 바뀌었지 아무튼. 선수들이 하는 걸 똑같이 이렇게 막 따라하게 하고 그렇게 해왔으니까. 안 하면 목소리가 되게 얄미워. 아아이! 아 뭐 약간 이래. 아! 야! 야! 못해? 야! 이런 톤이야? 못해? 막 약간 이게 야! 이걸 못해? 은퇴할 때 그만할게요도 좀 톤이. 아 예 그렇지 그렇지. 손이 좀 트였어. 아무튼 뭐 그래서. 찬성아 궁금한 건데 이 자세나 막 그런 모습만 봐도 아 쟤는 좀 치는 애다 막 그런 거 있잖아. 우리가 아는 거 가장 치는 건 뭐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. 호동이 뭐 이렇게 가는 애들. 호동이 학교 출근길 있잖아. 이런 것처럼 뭐 준비가 있어? 세 보인다기보다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. 아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돼 이거를. 건드리면 안 되겠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싸움을 시작을 했어. 막 막 하다가. 야! 뭐야 너 똑발하라고! 이렇게 있는 거지. 레슬링이다 저거. 나 이거 만화책에서 봤어. 야 너 똑발하라고! 이렇게 있는 거지. 레슬링이다 저거. 나 이거 만화책에서 봤어. 그렇지 이거 레슬링이지 이거. 뭐야 너! 이거 하나 가지고. 아 저거 피해야 되는 거지. 고개를 살짝 까딱 하래. 그리고 주먹을 돌려. 아 피해야 돼. 주먹을 돌려. 아 피해야 돼. 이건 피해야 돼. 아 이거 피해야 된다고? 내가 싸울 거야? 근데 희철이 같은 애가 이렇게 주먹 돌리고 있어도 피해야 돼? 야 진짜 또라이 같잖아. 절대 엮이면 안 돼 이거는. 이거는 뭐. 절대 엮이면 안 돼 이거는. 이거는 뭐. 이거는 왜 이거는 왜? 이제 언제든지 이제 앞으로 달려들 수 있는. 추진력을 얻어서 이제 펀치를 때릴 수 있어. 근데 내가 붙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.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해? 하나 뭘 더 만들어야 돼. 난 하나 더 하라고? 나중에 이것까지 해야 돼. 헤크토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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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크토닉. 근데 오히려 그러면 안 건들 수 있지 않을까? 진짜 이상했어. 진짜 이상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